박병창 부장님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어제 미국, 아찔했던 미국 시장. 먼저 좀 보죠. 어렵게 어렵게 반등을 했는데 스냅 폭락으로 인해서 다시 또 하락을 했습니다. 스냅이 하루 만에 43%가 또 빠진 거예요? 어제 30% 빠지고? 그건 시간이에요. 아, 그게 시간이었군요. 시간이었고 본장에서 어제 43% 하락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많이 빠져버렸네요. SNS 관련지도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메타가 7.6% 하락했고요. 아마존 3.2%, 넷플릭스 3.8%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가 요즘에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7% 가까이 다시 하락했습니다. 테슬라 7%는? 628달러예요. 600달러 선이 간다간다하네. 반토막 난 거죠. 그동안에 테슬라의 우려의 내용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고 있고요. 수급 쪽으로도 지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어제 나스닥이 2.3% 하락했는데 다우가 플러스 0.15거든요. 그러니까. 다우는 어떻게 플러스가 나요? 반대쪽에 있는 것도. 금융주나 제조업체는 또 상승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폭락은 아니었는 거예요. 기술주. 그러니까 기술주의 일부 종목이 폭락하면서 시장을 끌어내렸다. 전반적으로는 경기 심취의 우려가 반영되고 있고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급락하면서 시장을 끌어내렸다. 그렇게 그냥 한마디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요. 어제 우리 시장이 굉장히 독특한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뉴스도 어마어마하게 많았고요. 뉴스도? 네. 오늘 뉴스도 굉장히 많이 가져오는데 쓰다가 더 못 써서 그냥 나왔습니다. 너무 많았어요. 어제 뉴스가요. 어제 코스피가 1.57% 하락해서 2,605포인트 마감했고요. 싸하더라고요. 코스피가 2% 하락해서 865포인트인데 지금 싸하다는 표현을 주셨는데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제 중화권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상해 2.4%, 대만 1.2%, 항생 H1.9% 이 역량을 받았고요. 물론 스냅 역량으로 인해서 낫다 선물 하락으로 인해서 외국인 선물 매도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가 아침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화권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하락폭을 더 키웠던 거죠. 이거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하고 나서 중화권 증시가 괜찮으면 우리 시장은 1% 이내로 마감을 하는데 중화권 증시가 하락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한 것이죠. 두 번째 어제 가장 루머가 많았고 걱정됐던 부분은 미중 관계 악화로 인해서 대중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반도체 주문 축소로 루머가 계속 돌았는데 이건 쇼플레이들이 돌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장중 내내 쪽지로 해명 자료들 나오고 그랬는데 장중 내내 논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급락한 종목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고 세 번째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KLS 300이 리베너싱이 이번에 있거든요. 편출비 있습니다. 6월 9일에 하는데 여기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대리안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소용지임에도 불구하고 5만 주, 10만 주씩 매도가 나온 종목들 발생을 하고 그래서 어제 뜬금하게 그냥 급락한 종목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또 수급이 막 들어온 종목도 있고. 편출되는 친구들이 대체로 그러면 매도가 나오고. 매도가 대부분 많았죠. 편입되는 친구들이 좀. 들어오고 그랬죠. 상대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거기에 꼭 리스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련돼서 관련된 것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편출을 한다고 해서 매도를 하는데 관련된 것들 같이 매도하고 자금 확보하고 이쪽으로 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기관 수급이 굉장히 독특하게 쏠림 현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종목별로. 그래서 어제 종목별로 등락이 굉장히 심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어제 시장을 보면서 이게 내가 모르는 우리가 모르는 기관들이 알고 있는 강력한 악지가 나오고 있나 할 정도로 기관들이 그냥 분할 매도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한꺼번에 다 팔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런 종목들이 많이 발생을 좀 했습니다. 기관들이 막 팔아요? 어제 그런 종목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도로 어제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는 10만 주, 20만 주씩 프로그램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좀 됐고요. 또 악재성 뉴스가 나와서 외국인 프로그램 매도가 있는데 끝나고 나서 수급을 봤더니 또 저가의 기관들이 사는 종목들도 많이 있고요. 굉장히 지금 이렇게 수급적으로 혼란스러운 어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나 보면 어제 굉장히 많은 뉴스가 나왔어요. 그 뉴스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기관이 이렇게 많이 팔았으면 어쨌든 기관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유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리밸런싱이 있는 것 같고요. 리밸런싱? 지금 보니까 리밸런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뉴스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까요? 그리고 좀 투자 전략 볼까요? 그럴까요? 시장 이슈의 첫 번째인데 이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인도태평양의 경제 프레임업에 우리나라 참여한다라고 지금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 중심의 가시동맹 그리고 아시아 무역질서 재편이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좀 전에 아까 김 프로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 방어에 군사기입 가능 발언. 굉장히 파급표가 컸습니다.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백악관에서 또 수습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 한국, 대만 반도체 동맹 이걸 위해서 대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가만히 유출을 해보면요. 또 어제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ARM 차이나라고, ARM 회사가 있죠. 자회사가 있는데 차이나가 있는데 이게 지금 거기 들어가서 4년 만에 표현은 뉴스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다 뺏겼다 하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분이 중국 정부 측 기관이 지분을 51%를 가져갔고요. CEO도 중국 정부 측이 상악해서 뺏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어떤 얘기가 어색해 있었냐면요. 중국에 진출한 옛날 롯데처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이거 이렇게 미중 간 이렇게 계속 대치 상황에 가고 계속 이런 상황이 되면 이거 또 옛날 사드처럼 사드 때처럼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 이 얘기들이 어저께 굉장히 많이 돌았어요. 그런 가운데 중국발 서버 수요가 급감한다라는 얘기였는데 노은창 센터장님께서 직접 해명을 막 했습니다. 조금씩 돌아다녔거든요. 중국의 주요 기업들이 증설하고 있고 DDR5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아니다. 루머다. 그랬는데 어제 루머도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 이쪽 관련 주목들이 굉장히 매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반발의 우려가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대중국 관련 주들이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어제 시장의 하락이 중국 시장의 하락을 하고 또 미국 시장이 나스닥의 선물이 하락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크게 시장이 걱정한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니었나. 반도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가 2% 가까이 하락하고. 그러니까요. 반도체 장무 주들 중에 5%, 10% 굉장히 좋은 기업들. 삼성전자 수급이 좀 좋아진다고도 하는데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있었던 그동안에 봐왔던 매크로의 이슈들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지금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어제 굉장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싸한 그런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연속성이 발생이 될지 그러면 단발성으로 끝날지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하는 부분이고요. 저도 이런 종목들이 막 급락을 해서 또 주변에서 막 물어보고 그걸 잘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랬더니 그 기업에 대해서요. 아, 이건 루머다. 빠지면 사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뭐 눈으로 봐서는 막 빠지는데 종목들이에요. 눈에서는. 그리고 뭐 그냥 외국인들이 막 팔고 있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떤 의도에서 파는지 아니면 이러한 뉴스들이 배경으로 파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혼재된 어제 하루였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저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걱정스럽긴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물론 계속해서 미중 간의 대치도 있고 말로 싸움도 있었고 그랬지만 이번에 우리나라의 인도 대통령의 경제 프레임웍에 들어가거나 또는 미국, 한국, 대만의 반도체 동맹이나 이런 것들 자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이 반발이 엄청나게 거세거든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게 우리는 추억이 있잖아요. 사도 추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쪽의 전문가 분들의 얘기로는 중국이 우리 거를 쓰지 않을 수 없다. 기술력이 따라오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걸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예전에 사도 때 보면 정말 되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는. 무슨 일을 할지. 걱정거리가 하나가 더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진출한 것 자체가 프리미엄을 받았거든요. 예전에. 중국의 현지화를 잘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현지화를 너무 광범위하게 한 회사들이 디스카운트인 것 같아. 지금 그런 약. 그렇죠? 다 디스카운트. 내가 작년인가 인텔이 중국 랜드 공장을 딱 팔아버리잖아요. 그걸 SK 하이네스에 샀지 않습니까? 그렇지. 물론 그게 개별 건이 그랬는데. 쟤네들 봐라.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 어제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탈출. 있잖아요. 명목은 봉쇄야. 표면적인 이유는 봉쇄를 해서 장사가 안 됩니다. 이건데 그거는 약간 진짜 표면적인 이유인 것 같아. 중국하고 이렇게 딱 대립각을 세우는 구조에서 이거 안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맞습니다. 시장에서 참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중국은 지금 북경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고요. 성장률도 JP모건에서는 4.3에서 3.7%로 하향. UBS는 4.2%에서 3.0%로 하향.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기침체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달라진 것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연준 인사들이 워딩이 좀 변했습니다. 워딩이 강력한 긴축에서 일단 빨리 50pp 두 번 정도 해놓고 한 9월 이후에는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혼란스러운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전체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물가는 제어해야 되고 경기 위축은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딜레마 속에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시장의 상태다.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혼란스러운 시장이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그러면 매크로 시황이 안정화되거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화 하향이 안정화되거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려고 지금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기다려보자. 지금 액션 취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기적 지표도 그렇고 경기 지표도 바닥을 확인하면서 터닝한 것들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경기 위축에 대한 경기 침체의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참여자들은 우리만이 아니고요. 월가의 자료들 보면 그냥 악재가 뭔가 해소되는 즉 CPI가 둔화되거나 연주인의 스탠스가 바뀌거나 이런 것들이 해소될 때까지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스탠스입니다. 지금 상황은요. 뉴스에서는 좀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렸는데 어제 가장 시장을 싸게 만든 우려스러웠던 뉴스였고요. 그래서 어제 매물 나오면서 맞았던 종목들이 오늘 어떻게 좀 움직일지 이 부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전체 시장을 좀 아시면 안 드렸는데 우리 시장이 물론 어제 중국 시장이 하락한 부분에 영향을 받았지만 미국의 나스닥 하락을 보면서 시작을 해서 우리 시장이 어제 그 반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이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이 때문에 우리 시장이 또 하락한다.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혼전 상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이게 추가적으로 더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게 더 영향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조그만 뉴스들에서는 디디 추칭이 있죠. 중고파 우보라고 하는 이게 뉴욕 증시에서 자진 상패 상자 폐지한다라는 총회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가격이 고점이 18달러였거든요. 지금 1.4달러라고 합니다. 거의 그냥 여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고생만 하고 그냥 상자 폐지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디 추칭은 미국의 우보니까 아니죠. 중국의 우보니까 저기서 철수해서 중국으로 돌아가고 네. 돌아가는 겁니다. 에어비앤비는 미국으로 돌아가고 네. 아주 상징적이네. 네. 디디 추칭 그러면 주식 갖고 있던 1.44달러 된 사람들은 1.44달러는 돌려받는 거예요? 아니요. 1.44달러 더 받을걸요? 저거. 아 그래요? 자진 상패하면은 매수청권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더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어제 투자 뉴스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 아는 내용에 제가 관련돼서 보고서들에 나오는 조목들 리스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렵지만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니 현대차그룹이 2025년까지 국내 투자 63조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전기차 전용 공장, 미래 항공, 모빌리티, 자율주행, AI, 로봇사업 부분을 한다. 그래서 그 밑에 종목들을 제가 관련된 종목들을 보고서들이 나온 걸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5년간 450조 투자하는데 국내 투자를 360조 투자한다. 반도체와 바이오와 신성장 IT다. 거기 관련된 종목이 밑에 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고 나서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수의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제 다 때려맞았어요. 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뉴스 때문에 중국 관련된 뉴스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어떻든 얘네들이 빠져 있는데 또 향후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관심 종목의 정도에는 넣어놔야 되지 않나요? 저는 재벌기업들이 5년간 얼마 투자한다 이런 걸 내는 거는 정권 초반에 항상 해요. 그런데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소기업 중앙회인가요? 거기 회의를 하는데 5대 재벌그룹 회장들도 초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맞춰서 일자리 창출하고 이런 거 하는 거죠. 그 시점에서 맞춰서 하는 건 분명히 맞고 항상 했던 건데요. 일단 규모 자체가 훨씬 커졌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것도 항상 보여드릴 때는 어디에 투자하는가는 그 워딩 키워드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에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주식 투자라는 거는 돈이 들어간 곳에서 수익이 나는 것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하나그룹은 37조 정도 투자한다고 하는데 에너지, 탄소중립, 우주항공 쪽이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섯 번째 뉴스는요. 좀 안타까워서 그냥 가져와 봤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작년에 우리 조선 3사가 에너지선 100초 수주하고 대거 수주했다고 엄청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척당 건조 비용이 2,400억 정도 드는 걸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후판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한 척당 건조 비용이 2,800억이 넘게 들어서 이거 만들면 다 손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가격에 만들면? 네, 지금 현재.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고 전에도 제가 중고사에 있는 동안 보면 전에도 이런 일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참 제가 이쪽 전문가도 아니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참 이 수주나 플랜트나 건선회사 이런 회사들이 일단 수주 플레이로 주가가 움직이고 그러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실적 발표를 보면 실적에서는 상당히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예전에 그래서 조선주들 보면 소위 그 뭐라고 그러죠? 빅배스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데 조선 빅배스는 사실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그렇다기보다 그렇죠. 플랜트죠. 플랜트. 그렇죠. 플랜트. 맞습니다. 플랜트에서 설계비용 상승이라든지 미천공사 대금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한 거고 사실 저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런데 왜냐하면 대형 수주에 이어서 국제원자재 가격이 오른 거기 때문에 국제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는 건 백값도 오르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프로 담당이니까 국무원님 전화 좀 한번 해봐요. 아니 그런데 그 예를 들어 2,400억이 계약했는데 원가지만 2,800억이 돼요. 돈 더 받는 거 없어요? 그렇게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걸 이제 내고 하겠지. 내고 할 텐데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뭐 그러면 공기가 늘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 될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얼마 더 줄 테니까 우리가 상상력 발휘하지 말고 그렇죠. 모셔봐.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사실은 이제 인플레이죠. 그러니까 전세기가 지금 인플레가 가장 우려인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 지표가 둘러대는 것이 가장 지금 시장에서는 급선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선 3사가 브라질인데 앞에 빠졌는데 브라질발 대형 플랜트 수주 누스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또 호재성 누스가 어저께 있었습니다. 플랜트 얘기하니까 또 플랜트 수주 나오고 네. 수주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여덟폴대 누스는요. 예를 들어서 낙인이 발생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요즘에. 개별 종목 ELS가 있었군요. 개별 종목 ELS들이요. 그래서 ELS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ELS 하시는 분들은 내용을 아실 거고 다른 분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ELS는 일정한 가격권 안에서 움직이면 일정한 퍼센테이지의 이익을 돌려드린다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지금 가격에서 마이너스 50% 이하로 안 떨어지면 안 떨어지면 내가 이만큼의 보상을 준다. 이런 거고요. 그런데 그 밑에 가격을 떨어지면 그럼 그만큼 손실이 그냥 나버리는 거예요. 마이너스 50%부터 마이너스 60% 났다 하면 10%가 아니고 마이너스 90% 그냥 나버리는 거예요. 이걸 낙인 배려라고 하거든요.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걸 단일 종목으로 하지 않습니다. 두 개나 세 개로 엮어서 하거든요. 그래야지 프라이싱이 나오는 거군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두 개나 세 개 정도 하는데 그중에 하나라도 낙인 배려를 찍으면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낙인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보잉이 폭락했거든요. 그래서 보잉과 같이 연결해서 했던 것들도 많이 그랬고 넷플릭스도 많이 빠졌잖아요. 넷플릭스 폭락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삼성전자 하나만이 아니고 다른 거하고 엮어서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 삼성전자, 보잉, LG생활건강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낙인이 발생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ELS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다시 점검을 좀 해. 그냥 보통 ELS 하시는 분들은 그냥 두거든요. 보통 두는데 점검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요. 점검해봐야 방법이 없어요. 환매 거의 불가하다고 보시면 돼요. 환매하면 손이 엄청나거든요. 손이 많이 나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거기에 있는 종목들이 어떤 건지 이런 것도 살펴봐야 했고요. 과거에 우리가 홍콩 H 가지고 ELS를 가장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홍콩 H가 급락하면서 낙인이 발생하면서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노이즈로 발생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N의 솔루션이 미국의 원통용 배터리 공장이 승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리조라 공장이 허가가 났고요. 니콜라 루시드에 공급한다는 노스가 있었고요.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와 합작해서 설립해서 미국의 완수차 공정이 5대5 부근에 있잖아요. 저쪽이에요. 거기에 북미 배터리 공급을 위해서 거기에 공장 설립한다. 이게 좀 있었고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해서 어저께 2차전지 관련해서 종목들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2차전지에 가장 관심이 시장이 많이 있는 상태이고요. 2차전지 완성품의 또는 소재들이 좋았잖아요. 이렇게 증서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장비주도 같이 성장하는 거 아니냐. 장비주도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장비주 관련해서 보고서가 나왔고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리스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뉴스로는 LNF가 시설 자금 및 운영 자금을 위해서 자사주 100만 주, 2700억 규모로 자사주 매도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것 때문에 어저께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떨어지지 않았나 싶긴 해요. 그래서 일단 자사주 매도 공시가 좀 나왔습니다. 이런 게 한번 나오고. 대형 수주하고 잘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푸르 님도 너무 나쁘게 보실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한 7조대 정도 수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7조를 수주받았으면 당연히 그에 걸맞는 어떤 공장 증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지금 자사주를 매각하는 거고 지금 전체 시총이 한 10조 정도 되기 때문에 2700억 규모면 그렇게 아주 부담되는 규모가 아니다. 그런데 저는 LNF의 자사주 매각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얘기했구나. 누가. 눈치채졌어. 눈치채졌어. 여기까지 뉴스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 요즘에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보면 전체 자산에서 조금 회복을 하다가 또 그냥 잘못 들어가면 때려 맞고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전체적인 시장은 좀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투자자들의 마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장에서 한 발 약간 뒤로 물러서서 보는 것도 어떤가. 물러서서 본다는 의미는 시장을 피하자라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시장이 막 변동성이 있고 지금 어떤 답이 딱 나오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관주하면서 시장을 보는 것도 어떤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보면서 기다리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우리 박병창 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이 오면 취장 얘기 듣고 싶어서. 또 신부감께서 요즘에 탑3 안에 인기를 또 누리고 계십니다. 변동성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너무나 큰 기회가 없네요. 아니 1500에서도 주식을 안 샀는데 1800, 1700에서 사시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그닥 도움이 안 되는 조언이라고. 페드가 첫 금리를 인상을 할 때는 투자 규모를 더 늘려야 될 겁니다. 페드는 이제는 금리를 올려도 경제가 버틸 수 있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